오늘은 핵심에 대한 집중이 승리로 이끈다 핵심에 대한 집중이 승리로 이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예증을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운영하기 위해서 기름이 있죠? 그래서 게스테이션이 꼭 필요합니다 주의소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할지라도요 주행거리 600km, 700km 그 이상 못 가잖아요 더 가나요? 연비 좋아 봐요 한 1000km 가나? 1000km까지 못 가죠 그 정도 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게스테이션에 가서 기름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기름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주의소에 가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품이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제일 비슷한 이미지가 뭘까? 제가 볼 때 영적 주의소예요 교회 와가지고 기름 넣는 겁니다 기름을 만땅으로 다 채워가지고 가면 풀로 채워가지고 가면 그 다음에 능력 있게 사여갈 수 있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스펙은 되게 좋아요 갖춘 건 다 갖춘 것 같은데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무력한 인생 움직이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죠 이렇게 교회를 잠시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인을 떠난 사람들 시험에 들었다고 합시다 시험에 대해서 교회를 떠났고 아니면 무슨 사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빠지고 어떤 때는 한 달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만나잖아요 만나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급격하게 경화되었습니다 사람이 딱딱해져 있어요 사람 시체의 느낌이 딱딱함이죠 이렇게 딱딱해요 그리고 얼굴 속에 냉담함이 있어요 찬바람이 싹싹 불어요 여름에는 시원해서 좋은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냉담합니다 그다음에 엄청나게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의 능력이 대단한 거구나 교회를 떠나면 이렇게 딱딱해지고 냉담해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구나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맨날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적 공급이 딱 끊기는 순간에 기름 없는 휘발유 없는 그런 자동차와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뭐예요? 인간이 참 나약한 존재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교회의 능력 없이 교회의 공급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있었습니다 임재 이후에 첫 번째 작품이 뭐예요? 교회의 탄생 영적 주의소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힘을 주는 영적 게스테이션의 탄생 이게 성령이 첫 번째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로 나타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2장 뒷부분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초대교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이 모습 보면서 영적 주의소에서의 교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신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는 이 단어가 중요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명사나 동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이거보다도 마지막 서술어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힘쓰니라 영어성을 보니까 Devoted 이렇게 되죠 Devoted themselves Devotion이라는 게 뭐예요? 사전 찾아보니까 힘쓰다 Devotion 헌신이라 힘쓰다 헌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남을 위해 이의 타산을 떠나서 모든 것을 드림 헌신이 뭔지 아시겠죠? Devotion이 뭔지 아시겠죠?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의 타산을 다 떠나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나를 벗어난 거예요 그게 Devotion이에요 Devotion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교회에 헌신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Devotion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그러면 자기 몸을 다 들였고 교회의 일 그러면 자기 몸을 다 들였고 이웃들 다른 사람 살린다 그럴 때 자기 몸을 들여가면서 Devotion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티브 잡스 죽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얘기를 했죠 집중이라는 게 뭐냐 스티브 잡스의 정의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집중이라는 것은 집중해야 될 한 가지의 yes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수없이 많은 수백 개의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no 하는 거다 저는 그거 참 중요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집중 그러면 알고 그거에만 초점 맞추는 거 아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진정한 집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있죠 핵심 아닌 것들을 no 할 줄 아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집중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만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말고 나머지 모든 건 다 no 해버려야 돼요 새벽 기도 나온다 새벽 기도에 집중한다 그거 갖고 되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 나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밤늦게 먹는 건 no 해야 되고요 밤늦게 만나는 건 no 해야 되고요 밤늦게 데이트, 밤늦게 신방 온갖 좋다 그러는 것들 있잖아요 가장 좋다 그러는 것들을 다 no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짜 놓는 게 집중이에요 스티브 잡스의 이 정의는 저는 교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퇴짜 잘 놓으십시오 이거 붙들고 이거 말고는 다 퇴짜 놓는 것이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집중했던 것이 뭐냐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 받는 일에 집중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이 집중했던 건 뭐냐 하면 사도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말씀에 집중했다 그리고 말씀 배우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출발이 뭡니까? 그러면 말씀이 좋아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 앞에 성도들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게 엔진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요 그거 없어가지고 나머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죠 말씀에 대한 집중이 있었다 듣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집중을 받았던 사람이 누군지 그 앞절을 보세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순절 설교라고 그러죠 양심의 폭풍이 막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3천 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3천 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신자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죠 한 번 말씀이 증거될 때 세신자가 3천 명씩 오고 3천 명이 와도 수용이 안 되겠죠 왜? 양육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초대기에는 그랬다고요 120문도가 모여서 예배드렸던 교회인데 3천 명의 세신자가 막 몰려드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천 명의 세신자가 왔을 때 했던 일이 뭐예요? 우리가 4주 세신자 공부시키고 그런 거 했나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 세신자들이 왔을 때 어디에 집중시켜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게 그거예요 초신자들 왔을 때 교재권에 집어넣고 카페 가서 먹고 놀고 교재하고 교재가 첫 번째 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세신자들 오면 어디를 보낸다고요? 말씀 듣는 자리 예배 자리 우리가 예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모든 예배 자리 그게 말씀 훈련 아니에요 저는 말씀 훈련은 딴 거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천 명이 줄을 설 정도로 온 거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성경 보십시오 우리의 헌신의 출발이 말씀이라는 게 도처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 알죠? 마르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일하다 보면 피곤해져요 자기 일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을 도의시해버려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하고 예배 안 드리고 신방 가고 예배 안 드리고 구제 가고 한 번 두 번 그렇게 가봐요 나중에 망아지 그걸로 그걸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누가 일해야 됩니까? 말씀 듣는 사람이 일해야 돼요 그럼 지치지 않아요 말씀 듣는 사람이 성격하면 지치지 않아요 말씀 듣는 사람이 구제해야 됩니다 그럼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첫 번째 말씀 듣는 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 이거를 생략해버리고 그 다음을 간다 그러는 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특징이 뭐예요? 누가 10장 39절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 싱찬하시잖아요 이게 마리아 된 거예요 이게 말씀 듣던 마리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향유, 옥합 깨서 주님께 헌신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상까지 따라가기도 하고 온과 충성 다 했잖아요 우리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모습 그런 마지막 열매와 결과들에 대해서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뿌리가 된 게 뭐예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게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출발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래 못 갑니다 심지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초신자들 오면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기 간사들, 리더들, 진장님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초신자들 오면 예배 들이게 만들면 돼요 어떻게든 예배 듣고 어떻게든 말씀 듣게 만들면 된다고요 뭐 이러죠 우리 교제 것만 열심히 하고 가끔 나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일수록 어린아이들이 엄청나게 먹잖아요 몸무게의 한 4분의 1 정도를 먹어요 어렸을 때는 그 정도로 먹듯이 말씀을 많이 먹여야 돼요 그래야 정착하고 그게 양육이라고 해요 초신자 양육이 딴 게 아니에요 말씀 먹이는 거예요 예배자리에 가게 만드는 거라고요 예배자 만드는 겁니다 예배자 말씀 듣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거 초대교회에서 보여주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러면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앞서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선순위로 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것과 경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있어요 나쁜 식으로 표현하면 저는 뒤질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 때문에 조금 뒤지는 사람들 말씀 때문에 진급이 늦어질 수도 있고 말씀 때문에 공부하다가도 좀 늦게 갈 수도 있고 말씀 때문에 하여튼 뭔가 남들과 경쟁해서 좀 밀리는 것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서 왜 그러느냐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최근에 교회로 본다 그러면 개척교회가 별로 없어요 젊은 유능한 사역자들이 개척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요즘에 음식점 개업해서 창업해서 성공 확률이 3%라면서요 1년 지나고 나면 음식점 100개 세워지면 97개가 문 닫고 3개 남는데요 그런데 개척교회의 생존율은 1%라 그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음식점 보다 더 망할 확률이 크대요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개척교회에 살아남을 확률 1%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 근거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누가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척교회 교회 얘기예요 아니면 청년들 청년 창업 또는 창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은퇴창업 이런 거 있죠 창업하는 거 참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다들 그런데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가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청년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퇴 창업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비자발적이라는 거예요 비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번듯한 곳에 가고 싶은데 못 간 사람들이 주로 이런 거예요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그만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개척교회 이게 될 리가 없죠 비자발적인 창업 이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게 잘 되는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 되는 데를 한번 연구를 해봤고 잘 되는 데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특징이 뭐냐 다 특징이 그래요 이건 교회도 그렇고 일반 사회도 그렇고 능력은 있는데 사회가 받아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개 크게 성공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을 했다 그러는데 대기업에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간 거예요 능력은 있는 애인데 분명히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이 이게 멍청하죠 스펙 보고 잘못 봐가지고 이 인재를 뽑지 않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이게 젊은이들 때 상황을 다 알잖아요 얘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이상하게 대기업에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떨어지더라고요 자꾸만 내가 볼 때 한심하죠 참 인사부인 사람 한심하다 이런 인재를 안 데려가냐 그래서 그런 사람 다 잘라버리고 엉뚱한 사람 데려다가 회사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기업에 못 간 사람들 그러면 이제 비자발적인 비자발적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 되게 성공을 해요 진짜 그래요 아니면 처음부터 대기업 아니다 미리 깨워가지고 하는 사람 그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물론 잘되는 경우가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처음부터 나는 개척교회부터 하겠다라는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면 또 돼요 되고 진짜 실력도 있고 영성도 있고 다 준비된 사람이 하면 된다고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도 안 되는 사람이 개척하니까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인사이트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은요 말씀이 우선순위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리듬에 맞춰주지 않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냥 알게 모르게 세상에 대해서 약간 삐딱하게 나가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실력은 있고 영성도 있고 다 있는데 뭔가 세상하고 보조를 맞추기에는 뭐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와가지고 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을 쓰신다고 해요 그러면 말씀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으로 붙들고 나가면 그 사람이 인물이에요 인물 반드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요 유능한 사람들 대기업도 가라고 해요 평탄하게 가십시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뭐가 안 맞는다 그러면 타협하지 말고 계속 가십시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큰 승리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시겠어요? 그런 걸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다 잘 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이렇게 직장에서 뭐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더 이상 그거와 맞추기가 힘든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없이 창업하게 만드시잖아요 그 모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시작해서 아마 이후에 100배는 커질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하 알게 되고 제가 내년쯤 설교하게 될 때는 예증으로 들면 되죠 그래서 뭐 굉장히 쉬운 거예요 설교 짜내서 하다가 나중에는 예증 갖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 믿고 와가지고 또 예증의 예증을 말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이 저에게 다른 설교 소재를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주셔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가면 그런 소재가 나와요 그런데 말씀의 소재 교회 안에서 예화를 들라고 하면 전부 다 불순종해서 깨진 얘기밖에 할 게 없고 이렇게 망했다 나는 이렇게 쓰러졌다 좋아하는 찬성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증을 들어도 제대로 든 예증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서 존중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지고 독립하게 만드셨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갈게 만드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황금어장 황금어장이 어디예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 그렇죠? 옛날에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게 동해안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황금어장이었다고요 그런데 점점점점 물이 뜨거워져가지고 이제는 더 올라갔다면서요 위로 원산 쪽으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오늘 아직은 수산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한반도 이쪽이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었다고요 만나가지고 황금어장을 이왔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류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세력 난류가 뭐예요? 뒤집어 얘기할 수 있죠 세상의 세력 뜨거운 게 좋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난류예요 난류 말씀의 세력과 세상이라는 한류 차가운 세력이 만났을 때 그 부딪히는 현장에서 황금어장이 나타난다고 그러므로 무조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뜨거운 난류가 되잖아요 그럼 세상은 어차피 한류니까 차가운 세력들이니까 그런 말씀으로 무장한 세력이 만나면 무조건 황금어장됩니다 성도는 황금어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씀으로 무겁게 뜨겁게 무장하면 내가 가는 곳이 황금어장이에요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사정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뜨거운 말씀의 세력이잖아요 뜨거운 말씀의 세력 세상에 차지차는 세력과 만나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죠 기적이 나타나죠 행전 X 그 H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황금어장이 됐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한 세력이 나가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뜨거움 가지고 말씀 증거했더니 그 뜨거운 난류와 이 세상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세상이라는 차가운 세력이 만나니까 황금어장이 돼버려잖아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하루에 몇 명 믿었다고요 삼천명 믿고 돌아왔대요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장이 다 없어져버렸고 생기는 건 죽음밖에 없고 왜 이래요 덤덤해지고 내가 문제야 내가 내가 말씀을 우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생명거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은 다 황금어장이 되더라 여러분 인생도 황금어장으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그럼 넘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헌신했는데 어디 헌신했느냐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교제인데 돈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돈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교제 42절 두 번째를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고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딱을 때며 교제했습니다 어떤 교제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를 했어요 필요가 뭐냐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필요가 있으면 다 채워줬습니다 44절 45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위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남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했냐면 2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4장 32절에서 나오죠 믿는 물이가 한 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왜 돈이 능력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린 다 돈돈돈돈돈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돈돈돈 그러지 않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돈 줄게 뭐 할래 그러면 의미가 없죠 성기고 살잖아요 돈이 힘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슬로건 때문에 그랬을까 아닙니다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해지느냐 여러분 경험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공급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주면 난 못 먹고 살아 이러니까 그런 거죠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 그러면 아끼는 리가 없죠 폭포수 옆에서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퍼주면 또 받으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데 사막에서 지금 삼다수 두 병밖에 없는데 한 병만 주고 그럼 곤란하죠 그렇잖아요 이거 먹으면 그 다음 뭐 먹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인색하게 돼 있고요 옆에 무한대로 공급이 있다 그러면 막 퍼주게 돼 있다고 해요 막 퍼주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광야 때부터 오십시오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색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죠 공급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새가 날아다녀서 이렇게 허리 정도 높이까지 날아다니게 만들어서 다 잡아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게 뭐예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장하지 말라 축적하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 그날 먹을 거 데일리 브래드 그날 먹을 거 그날 취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전에만 이틀 분 거 하고 맨날 그날 먹을 거 이걸 40년 동안 훈련시켰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공급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런 말 하죠 불신이 우리 말 가운데서 늙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모아놨어 이런 거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도 없기를 바란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 얘기 아니에요?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걸 남겨놨어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자기 말대로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나도 공급 안 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그런 식의 말을 해요? 거기다가 불안해지기가 어떻게 돼요? 자식 때까지도 먹을 거 다 챙겨놨어 그놈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축복 안 해주기를 원한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내 힘으로 세우겠다 한망의 후가예요 그거 아마 우리 전지 대통령께서도 그랬는가 보죠? 그래서 몇 천억을 모아가지고 자녀들이 별 내가 볼 때 머리만 벗겨지고 별로 능력 있게 안 보이던데 몇백억이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니까 돈이 많은가 봐요 난 잘 모르겠지만 사실 백억이라는 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몇백억씩 갖고 있는 거 보면 큰 거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거 아니야 나 늙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야 불안하니까 자식 때까지 자식이 사랑하니까 너네까지 다 먹고 살 거야 좀 더 불안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자식이 자식 때까지 무슨 얘기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재물 거두어 가는 거 순식간에 거두어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16일 만에 거두어 가버리잖아요 재물을 믿어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재물이 많습니까? 많은 분들은 대개 수요일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안 오시는데 진짜 안 와요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훅 불어 가버리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물질이 너무 많아도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거 의지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병도 주시냐 그냥 살만큼 주셔요 살만큼 믿음 갖고 살만큼 그게 제일 복입니다 더 많은 것보다도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폐 푸는 거예요 그래서 곡관에서 인심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곡관이 차고 놓치면 인심나게 돼 있어요 나눠주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건데요 왜 걱정을 해요? 나눠주면 채워줄 건데 나눠주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헌금 주신 거 나눠주면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구제하고 섬교하고 개척교회 이렇게 섬겨주고 이러면 하나님이 또 채워줄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가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요 우리도 개척교회인데 뭐하러 돕습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절대로 은혜 안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 더 채워주지 않을 걸 믿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 계속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베푼다는 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문제 말라기 3장 10절 보니까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일이 11조라고 그러죠 망군의 여화가 이루는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물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 개념이 뭐냐면 곡관 개념이에요 창고라 그러죠 창고 나의 양식이 너희에게 창고에 들여서 가득가득 채워줄 거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논리상 보면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줄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걸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줄 건데 뭘 걱정해요 그래서 또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곡관 더 안 짓고 지어서 뭐 할 거예요? 인간비만 들지 내가 다 먹고 살 것도 아닌데 그렇죠?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순환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은 능력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11조 안 하던 사람이 처음 한번 11조 해봐요 느끼는 감정, 감사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두려움이에요 난 헝금함에서 손 떠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나도 예수님같이 헝금함에서 유심히 봤어 봤는데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떠는 분이 있어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막 이러고 넣다 뺐다가 막 이러고 이러고 그렇죠? 그거 왜 그러냐? 두려움이에요 내가 지금 내가 이 돈 갖고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11조를 드리고 과연 살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려워야 돼요 그걸 넘어야 돼요 두려움을 넘어서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순종해야지 그거 그 단계 넘어야 됩니다 야구에서도 1루를 밟고 난 다음에 2루 가는 거죠 1루 밟는 게 뭔지 알아요? 11조예요 11조 생활 못하면 2루 절대 못 갑니다 물론 갈 수는 있죠 그냥 가면 아웃이에요 갈 수는 있죠 가면 바보 치고 다니죠 바보네 1루도 안 밟고 가네 백날 뛰어서 홈 들어와 봐야 점수 안 나요 아웃이라고 아웃 제가 볼 때 이 물질에 대해서 이 돈의 능력을 무시해버리고 부인해버리는 건 11조예요 그게 1루의 1루 1루부터 밟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2루의 은혜 3루의 은혜 홈의 은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꽤 믿는 사람같이 보이면서 1루도 못 밟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새가 있죠 새가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달걀 껍질을 깨야 될 거 아닙니까 잘은 모르지만 껍질 하나 있으면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 안이 자기 세상 아니에요 자기의 마이 월드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그렇지만 껍질이라는 보호막을 깨고 나와야 비로소 새가 되고 새가 창공을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껍질 가운데 있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껍질 깨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두려워서 껍질 깨버리십시오 껍질 깨는 건 두려움이지만 그거는 날개 만드는 새 생명의 출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죠 이런 사람들 이게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나오면요 주변 사람들이 공포로 떱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혈압만 사랑하지 말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말과 혈압만 사랑하는 사람이 무지 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만 살아서 혀만 살아서 그놈의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말로 다 해버리죠 말로 지금도 신앙생활 말로 하는 사람이 있죠 카톡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카톡으로 은혜지요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한 번도 기도 안 해요 구제해야지요 탈북 난민들 도와야죠 다 해놓고 카톡에는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현장에는 없어요 항상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뭐 하다니 밤새도록 카톡하다가 잠을 자서 이러고 그게 참 문제의 인생들이에요 문제의 인생들 뭐라 그래요 행안과 진실을 한번 하자 행안과 진실을 한번 하자 몸으로 뛰어야 됩니다 몸으로 한 것만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위대한 교회였습니까 말과 혈가 아니라 지갑을 열어 젖힌 교자가 있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공포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거의 신과 같이 여기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동격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 원문이 뭐였어요 재물 만몬 만몬 만몬이라는 신 이름이에요 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몬 이걸 갖다가 재물이라고 보장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동격이 세상의 신이에요 만몬이라는 돈신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실질은 돈이거든요 돈 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고 그런데 돈 재산 동산 부동산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가하는 그런 능력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게 공포죠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들이 볼 때는 자기 하나님에 대한 순교예요 순교 죽여버리는 거예요 신성불가침 그런 게 있잖아요 신성불가침을 막 뛰어넘는 거라고요 돈을 하나님으로 여겼던 세상에 대해서 그들을 초토화시키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보다 무서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그러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돈이면 되는 게 뭐가 있냐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도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러면 교회 아닙니다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응가금은 얻거니와 그게 교회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교회라고요 응가금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의 힘을 그냥 우습게 얘기해야 돼요 돈은 하나님이 더 채워줄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의 힘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아요? 초등학교에 성령 충만한 교회였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영어로 스피릿으로 표현하지 않냐고 물질과 육체로 표현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다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유무상통하는 물질을 서로 나누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속이지 마십시오 나 성령 충만하다 그럼 뭐로 표현이 돼야 돼요? 물질과 육체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남녀지간에도 지금 결혼을 앞두고 사랑한다 그러는데 우리 자매한테 사랑해 연봉이 한 1억쯤 받는다고 합시다 연봉이 1억 받는데 사랑해 그러면서 선물 그러면 무슨 이메일로 아메리카노 4,800원짜리 하나 보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안 받아 봐서 모르죠? 지금 연봉이 1억까지는 안 되지만 한 6,000, 7,000 정도 되는데 자기한테 지금 선물이라고 4,800원짜리 두 개를 보내왔대 생일 선물이라고 이게 사랑인가요 목사님? 검소한 건가요? 집어치는 거다 안 해요 그랬어요 집어치는 거다 제가 지금 물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럴 수 없어요 사랑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정도의 위치고 그 정도의 사회생활이라고 하면 그렇게 표현되는 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사랑일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영으로 표현하지 않고 물질과 육체로 표현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삭개어 보세요 하나님 믿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의 표현이 뭐로 드러났어요 누가 본 19장 9절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값자리나 갚겠나이다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죠 이제 삭개어 보기에 있어서 더 이상 돈은 힘을 잃었다 돈 갖고 삭개어 움직일 수는 없다 그거예요 지금 돈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능력입니다 돈이 힘을 잃어버리는 교제 돈을 무력화시키는 만몬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앞에서 박살을 하는 체험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 붙들어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에서 헌신했던 게 무엇이냐 기도에 헌신했어요 42절 하반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때문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였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모였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고 모여서 모였겠어요 예배하고 기도했다고요 기도 여러분 함께 있음의 위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함께 있는 건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기도 모이면 모기가 아무것도 에잉 하는 게 모이면 천둥 소리 낸다고 하잖아요 수만 마리가 모이면 에잉 천둥 소리 물도 모이면 발전하잖아요 발전 그렇죠 전기를 일으키고 모여서 기도했다 이건 얼마나 강력한 일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마기가 하는 장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이기를 방해하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 그래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보면 자기가 마기에게 속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잠깐만 모이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모이지 말자 이게 마기적인 세력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잘하는 구절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여서 뭐 하냐 하는 모이지 말라고 하는 무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변에도 나타날 것지도 몰라요 모이지 말자 그런 세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다 요즘 같으면 모이지 말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문자로 하자 메시지로 하자 모이지 말자 그런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인터넷에서 설교 들어오면 되지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멀리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의지해가지고 모이는 것을 하지 말자고 한다고요 아닙니다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열심히 다음 주가 명절이죠 명절 아니에요? 저만 명절이고 여러분들이 일합니까? 명절이죠 다음 주 되면 분명히 한국에 두 종류의 교회가 나타날 거예요 추석 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분명해요 보라고 추석 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 안 하는 교회 심지어 수요일 날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있을 거고 드리는 교회 있을 거고 추석이라고 차려기도 하냐 하냐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거 싹수가 노란 인생인데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따위 소리를 해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게 질문이에요 질문 예수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지 배교할래야 안 할래요? 배교까지 너무 안 가? 비스무리한 거지 그런 질문을 하지도 말아요 비 오는데 예배 드려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도도 추석이라고 해서 떡 먹다 퍼진 인생과 떡 들고 와서 기도하다가 먹고 가는 인생과 다른 거예요 인생이 확연히 갈라진다 확연히 서구의 교회들 잘 보셨어요 20세기 때 영국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구 교회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전조가 뭔지 알아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거예요 모임이 하나씩 줄어들어가요 교회 망하는 수준 가르쳐 드릴까요? 저녁 예배 안 드리고 하다가 안 하고 기도회 안 하고 두 시간 하던가 한 시간으로 줄이고 자꾸만 일해 가봐요 그러면 뭐가 보이는군 그러면 돼요 뭐가 보이는군 볼 것도 없어요 이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팀들도 약화되는 게 뭐냐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다가 가끔마다 모이는 거죠 그냥 흩어지자 귀찮다 명절이니까 나중에 하자 몰아서 하자 아니에요 저는 웬만하면 그냥 계속 모여서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벽에도 모이고 또 모임이 사실 모여서 할 일이 뭐예요? 주로 이런 것들이죠 말씀 나누고 모여서 할 일 말씀 모이면 무조건 말씀 한 절이라도 나누세요 말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묵상한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묵상을 했던 사람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한 날 이렇게 가요만 듣는가 봐 가요를 듣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요 목사님 이 음악 꼭 들어봐 주세요 내가 들으면서 눈물이 나요 이게 말씀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한심한 족속은 그래 이 음악 듣고 이거의 눈물이어서 가을하고 딱 맞죠 그래 맞긴 맞다 맞긴 맞지만 가슴이 아프다 물론 그렇게 운치없게 말씀만 붙들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뜨거움 잘 보세요 노래 하나만 빠져도 좋은 건 나누고 싶어져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다 보면 인사이트가 생기잖아요 자기가 너무 뜨거워지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런 좋은 말씀이 있어 이런 좋은 글이 있어 이런 좋은 설교가 있어 소개하게 돼 있다고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좋은 것들은 평생 소개할 게 없는 인생이에요 맛을 봤어야 알지 그래서 모임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양인이라 그러면 자기가 나눌 수 있는 말씀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더라 말씀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모여서 잠시라도 5분이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의 모임 모든 성도의 모임은 기도회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에티켓이라고 하면 유머 썰렁한 유머 말고 좀 고상한 유머 참 재밌다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 또 하나는 정보 필요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맞는 정보들 이런 것도 있더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을 때 충전 없이 잠시 1분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거든요 뭐 누르면 나와요 그게 뭐 그런 것들 가르쳐 드릴까요 공짜로는 안 돼요 설교 시간이 않아요 그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 또 있는데 뭐 이렇게 녹이 쓰는 거 있잖아요 벨트 같은 거 녹 닦아내는 방법들 뭐 이런 거 치약으로 닦아납니다 치약으로 다시 하얘져요 반짝반짝해져요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뭐 이런 거 정보들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저 사람 만나면 뭔가 남는 게 있어 이런 거 이들이 모였을 때는 주로 이런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제 생각에는 초대교회 때 새벽 기도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말들을 안 하네 보통 새벽 기도는 안국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새벽 기도가 됐던 철야 기도가 됐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거기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16개의 국어로 이렇게 방언을 막 난국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아냥과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저거 술에 취했어 그랬다는 거예요 2장 13절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냐 하면 야 인마 무슨 술에 취했냐 15절 보세요 때가 제 3시니 3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간은 지금 우리 시간을 따지면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9시에 9시 밑에 나오죠 1번 9시 아침 오전 9시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술 마시는 사람이 어딨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아침 9시에 설교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들은 벌써 이 시간 이전에 만났다는 거죠 그럼 새벽에 만난 거 아니에요? 좀 알아들으면 알아들은 척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9시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새벽에 만난 거 아니냐고요 맞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밤을 샀던지 그러니까 오순절날 전날 다 모여서 밤을 샀던지 밤을 샜으면 철야 기도고 새벽에 만났으면 새벽 기도예요 초등학교부터 있었다고 이게 둘 중에 하나 뭐가 됐던가 우리 다 하니까 문제없어요 그렇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니까 이 정도로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왜 기도를 혼자서 해요? 혼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모여서 하면 능력이 임해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같이 모여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할 때가 많다고요 성령이 그렇잖아요 그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그랬잖아요 모여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회식이 아니에요 기도해 기도 모여서는 회식이 아니라고 먹다 마을 인생들 말고 모이면 아깝다 기도해야지 모이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이렇게 모였으니까 기도해야지 모이는 기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2주 전에 캄보디아 성교가 왔었죠 캄보디아 성교 요즘엔 교회들이 다 어려워져가지고요 이게 성교지도 안 갈 뿐만 아니라 성교 후원이 다 끊겨버려요 교회들이 지금 성교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들이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성교사님들이 지금 다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김원 성교사님 이 가정도요 신미경 성교사님하고 기도 후원하는 교회가 없어져버렸대요 있던 교회가 분쟁이 돼가지고 그 팀이 기도팀이 사라져버렸대요 갔다 온 사람 다 알죠 사라져버렸대요 근데 다른 교회들에 이렇게 기도 후원 기도팀을 운영할 수 있는 교회를 백방으로 알아봐도 이건 형식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서 후원해 줄 교회가 없대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영적인 여력이 있는 교회가 없대요 안타까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유일한 교회가 우리 교회래요 그거 해야죠 답답해 죽겠네요 우리 캄보디아 성교 갔다 온 2주 나 됐는데 준비 현장은 뭐 하는지 지금 하자는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못 참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약속하고 왔잖아요 해준다고 캄보디아 성교팀 중에서 기도팀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계속 기도 후원을 해 주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사역은 들어가는데 누가 기도해 줄 거예요 성교 한 장에 둘이 내놓고 죽도록 싸우다가 그렇게 죽어 그게 맞아요? 전방에 내보냈으면 병참 지원을 해 줘야죠 기도의 지원이 있어야죠 그래야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인도 성교도 마찬가지로 인도 성교 갔다 온 다음에 우리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기도의 후원을 해 준다 교회는 기도에 헌신하는 모습이 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집중했죠 헌신했다고요? 디보스했다고요? 어디에 디보스했어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헌신 말씀과 예배 말씀에 대한 생명 걸겠습니다 두 번째 돈을 무력화시키는 교제에 헌신했고 세 번째는 기도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요 이거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퇴짜놨버려야 돼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여기에 교회는 총 힘을 이길해서 여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요 결과가 뭐예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핵심이 뭐예요? 날마다 더 날마다 더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여기 영어선교 보니까 애드라는 단어 있어요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그 백성들을 added 날마다 숫자를 더했대요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됐대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만드는 일 그런데 여기서 저는 구분을 하고 싶어요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해 봅시다 나의 일은 뭐예요? 나의 일은 오늘 지금 만들었던 집중이에요 기도하는 일과 돈을 무력화시키는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나의 일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할 일이에요 이거를 집중하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붙들고 돈을 무력화시키는 교제도 하지 않으면서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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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요? 조작, 매니플레이션 조작을 하게 되어 있다고 조작을 부응만 붙들면 조작은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건 기도하지 않으면서 부응 얘기하는 건 가짜입니다 무조건 가짜예요 말씀 능력 의지하지 않으면서 부응 얘기하는 건 가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돈을 우상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부응을 얘기하는 건 다 가짜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 돈을 무력화시키는 교제하는 것 그다음에 말씀 붙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부응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부응은 어찌 보면 저절로 일하는 거예요 저절로 내 삶의 부응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부응은 하는 게 아니에요 부응을 맛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붙드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달 단위가 아니고 연 단위가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each day 또는 다른 상태보다 그러니까 every day, 날마다, 날마다 구원 받는 숫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팀이나 진해,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날마다, 월요일날 구원 받는 사람, 화요일날 구원 받는 사람, 수요일날 구원 받는 사람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그것도 때거지로 몰려들고 이런 게 늦게 지게 되는 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도가 살고, 돈을 무력화시키는 교제가 살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능력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도 되기를 추구합니다 말씀에 생명 걸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돈을 무력화시키는 교제가 있고 또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힘쓰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의지해서 다같이 하나님의 만 15분 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